안녕하세요 쇼쇼티비에요 오늘은 오늘은 매니큐어랑 기거리가 발톱방을 발톱에 매니큐인을 받는걸 해볼거에요 수입있나요? 그러면 쇼쇼쇼 쇼쇼쇼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자 하니 오늘은 무슨 스타를 하실까요? 예쁘게 해드릴까요? 하니는요 지금 예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하니는 뭘 원하시나요? 음 매니큐어로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양손을 받히면 다행힛입니다 제가 해드릴거에요 자 먼저 손님은 무슨 스타를 원하시나요?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닦아주시고요 닦아주시고요 아들 어딘데 할 수 있습니다 어 네 또 했는데 아니 왜 또해 아 이거 말고 다른거 까꿔야죠 어 어? 엄마는 우리가 해줄게 잠깐만 나 이거 아직도 안 왔는데 그럼 내가 해줄게 아 내가 손님한테 여기 안 돼! 그럼 아빠! 응? 아빠가 손님해 그럼 언니 손님 해주라 아빠 한 개 한번 불러줘 한 개 한번 불러줘 아니요 이 욕심장이 아빠는 하나만 하면 돼 아빠는 하나만 안 돼 아빠는 매뉴스로 실고 와요 끝 저는 이 민트색을 저는요 무슨색을 원하시나요 그럼 진짜 이 핑크색을 원해요 이쪽에 해주세요 이거요? 네 민주러서 이쪽에 잘 발라주세요 저기요? 아니요 이쪽 이쪽이요 이쪽에도 조금 발라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많이 발라주는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그거 예쁘에요 자 이제 스티커를 제가 골라서 붙여볼게요 자 저기요 나는 아빠한테 하고 싶은데 저 손님한테 지금 해드리고 있으세요 아빠 어떻게 필요해 여기세 이 새끼' 정말 예뻐 한 번만 발라줘 여기? 응 여기 그래 하나 해? 응 됐다 끝 이제 돼 됐어 이제 끝 아니야 다른 것도 해야 돼 다음에 보자 다음 편